정의당 청년 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는 혼혜자가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나라고 했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고기는 용기에 존경을 포한다 논란이 일단 일단락 되는 듯 보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좀 전에 나왔던 아마 체크리스트랄까요? 검증리스트는 제가 듣기로는 총선 때 출마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저렇게까지 많이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례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부분까지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수에 계시는 분들 야당에 계시는 분들도 조 전 위원장의 능력에 대한 세평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같이 일해봤는데 아주 일 마무리를 잘하고 똑똑한 분이다 일을 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정의당이나 저 여성 의원들의 저런 평가나 발언들은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한 번 더 좀 더 숙의를 하는 과정 저런 문제를 놓고 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 미테랑 전 대통령이 혼의점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안 쓴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대통령 임무를 잘 맡았어요. 그런데 이번 건을 대해서도 일단은 당장은 안 알려준 사생활이다 하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과연 조동연 전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거하고 저 문제하고가 꼭 직결되는 문제냐. 저런 정의당과 여성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요. 반대로 저는 그런 문제도 한 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런 비슷한 문제가 남성에게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또 어떤 비난을 했을 거나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희가 꼭 그걸 옹호하겠다기보다도 이런 또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저분과 저분 가족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동연 위원장은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이제 좀 중간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아까 메타버스에서 유튜브 한 라이브 방송 말고 그 전에 SNS에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민주당으로서 봤을 때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저는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 이 문제를 관련해서 언론들이 사실이 아닌 문제를 자꾸 쓴다는 데 제가 언론사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억울합니다. 제가 많은 뉴스를 아침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하지만 어떤 언론이 이 문제의 사실관계가 아닌 가짜뉴스를 혹시 쓴 데가 있으시면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언론이 있는 것인지. 이 관련해서 언론들은 사실관계를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또 보도를 할 때도 굉장히 이게 사생활에 관련된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여당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 전제를 달아서 팩트 자체를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게 가짜뉴스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 자꾸 이걸 무슨 언론 전체의 어떤 가짜뉴스 뭔가 지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언론들이 뭔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걸 좀 갈라서 판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후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 인사를 영입할 때는 바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언론에 조금씩 흘려보거든요. 뭐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왜 그러냐면 유력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 이 사람 내가 아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또 같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나타나면서 그 검증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아니라고 그러면 할 방법은 없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글쎄요. 갑작스럽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분을 예를 들어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 했다라면 뭐 그거는 뭐 더 이상 언론의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당의 얼굴로 하면서 이런 시기로 그냥 갑작스럽게 하고 검증도 안 거치고 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오늘 강용석 변호사의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발했습니다.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는 조동연 공동선대위원장의 미성년 자녀의 실명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하며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인하여 조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물론 그 가족들의 처참한 신정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 비방죄 및 정보통신만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지옥의 화살촉과 가로세로 연구소의 행동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의문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비판 목소리는 꽤 크거든요. 물론 최초 의혹 제기와는 별개로 자녀의 인권은 없었냐라는 비판,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 반면 이도하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지금 저분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분 국회의원 나가거나 선거 나갈 분 아니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상임선대위원장 이분.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아니죠. 이거 갖고 또 이재명 후보를 비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의아하고요. 또 제가 이거는 법률적인 걸 도회시하고 윤리적인 면에서 봐서 미성년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했을 때 이게 뭐 손해백사항 액수가 얼마나 나올 거냐 아니면 검찰에서 처벌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선대위원장이 당년직으로 송영길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선택한 그 상임선대위원장이잖아요. 선거의 얼굴로 선택한 상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공인으로 봤을 텐데 이 공인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보호하려고 우리가 생각할 건가 이 부분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현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세현은 모르겠지만 제가 기사를 다 거기다 찾아봤는데 기사는 판결문에 나오는 이상을 쓴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사실이 아니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적인 개념이 특이하신 것 같아요. 장 변호사님. 일단 법적 대응을 했어요. 민주당이 결국. 그런데 오늘 제가 방송 전에 기사를 한번 보니까 그럼에도 가세현, 강용석 변호사는 추가 폭로까지 예고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범죄를 우려해서 고발이 좀 빨리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고발장 내용 중에는 추가 폭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또한 이 범죄 수익, 즉 이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좀 추징보전해달라는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비방죄에서 후보자는 사실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재명 후보를 직접 비방하지 않고 조동연 교수라든지 다른 사람을 비방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낙선 목적이 있으면 그 죄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 즉 이낙연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아들의 명의를... 이낙연 후보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그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실명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익성도 없고 저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건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는 중앙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비방죄가 공직선거법상 검찰급 현람에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후보자를 직접 비방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방한다고 해서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선대위원장은 잘못 뽑은 걸로 인해서 그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책임론으로 가고 있다면 그 부분도 비방죄가 될 수 있고 사례를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실 것은? 사례가 없습니다. 두 분의 취지는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중간에서 이현정 의원님은 난감하셨습니다. 일단 아까 앞서 이도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특이한 이재명 후보라고 했는데 그건 의견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좀 주관적인 의견이 강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